네, 오늘의 시그널은 원익 IPS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 새벽에 또 4대 지수 중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지금 3일 내내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에 대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굉장히 세죠. 테슬라가 반등을 했는데도 왜 이럴까요? 그거는 테슬라를 포함한 엔비디아라든가 메타라든가 구글 아마존의 상승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지수의 상승보다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같은 IT라도 지금 반도체 지수가 IT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 때 이득을 엄청나게 봤던 이른바 팡주를 비롯해서 테슬라까지 이런 애들은 지금 약간 해가 지고 있다는 뜻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IT주의 상승을 이끈다면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 기업인 우리나라 증시에도 같은 영향을 줄 것이고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회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만큼 크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맨날 협업, 협력 성장, 동반 성장 한다고 해서 이번에 설날 앞두고도 미리 선지급금으로 주고 또 동반 진출, 텍사스에 진출할 때도 같이 공장을 데리고 가고 이렇게 열심히 키워줘도 사실 당연히 애국심에 의해서 국산화를 이루어야겠지만 실력이 받쳐줘야 어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리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라도 빨래 방망이를 들고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지금 우리나라 수입 양이 미국에서 26.9, 네덜란드 장비가 26.3, 일본이 24.3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세계적인 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애국주의, 애국심만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의 어떤 성장은 아직도 더디고 규모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향, 특히 삼성전자 향이 강한 이 지금 기업이 원익 IPS죠. 지금 2022년 3분기 삼성전자 향 매출이 3,485억 원이 나왔어요. 원익 IPS의 전체 매출의 50.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익 IPS는 삼성전자와 영혼의 동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술력을 높이면 높일수록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높아져서 한 분야에, 한 기업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어떤 약점 리스크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높아진다는 것은 세계적인 장비 회사를 밀어내고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던 그 부분을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해석될 지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원익 IPS 지분 3.77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가 이번에 지분을 샀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대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분을 삽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지분을 사서 좀 더 책임감 있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2022년도 6월에 GAA 공정, 지금 TSMC는 핑팩 공정을 적용했죠. 그래서 앞서 나간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적용한 3나노 파운드리 제품 양산을 시작했을 때 여기에 원익 IPS의 대표적인 제품 브랜드 제미니를 활용한 PCVD 방식의 개발 신규 공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애국주의로 인해서 선택을 할 수만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장 아주 핵심이죠. TSMC랑 첫 번째 경쟁에 나서는 제일 중요한 순간에 원익 IPS 거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애국심으로 늘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애국심으로 넣으려면 단순히 시험 테스트 부분에서는 늘 수가 있겠지만 이 3나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TSMC랑 파운드리 경쟁에서 제일 최전성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상징적인 이 어떤 결과를 지금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지금 올해 한시적이지만 세제 혜택 준 거 이것도 이득을 봤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시설 투자를 줄인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인텔하고 SK하니스는 시설 투자 감산을 발표했죠. 투자도 위축됐고요. 그런데 한종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CES 2023이 열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기자분들이 물어봤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이런 호캉기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시설 투자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게 그대로 워딩입니다. 한종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워딩이에요. 그래서 평택 3공장에 디램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을 신설하는 걸 늦추지 않을 건데 여기에서 디램이 7만 장, 파운드리가 3만 장 웨이퍼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고 그다음에 평택 3공장 말고 첫 번째로 지어졌던 1공장의 랜드 생산라인을 또 정비를 할 건데 정비가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힘들 때 이럴 때 정비한다고 하면서 약간 쉬면서 생산량 조절을 하는 거 이것도 어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생산량 우리는 줄이지 않았어. 우리는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정비가 필요해서 공장을 멈췄기 때문에 그냥 줄어든 거야. 의도적인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랜드 생산라인을 정비해서 뭘 할 거냐면 12나노급 디램. 디램도 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자기가 뭐 앞서 나간다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못을 박아버렸죠. 우리 거는 12나노다. 디램도 12나노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8세대 V랜드, 랜드는 어디냐. 200단 이상이죠. 그다음에 4나노 이하 미세 공정치 파운드리죠. 여기에서 이 1공장에서 이걸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시설 투자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익 IPS 매출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시설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혹한 기회도 걱정할 수 없는 든든한 3.77%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신, 꺾이지 않는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반자인 삼성전자의 진든한 배경으로 원익 IPS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지금 미국 필라델피의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장비에서, 우리나라 장비에서 규모가 너무 작다고 했죠. 렘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월 선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익 IPS 10개월 선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왜일까요? 규모가 작고 후발이기 때문에 하지만 선도주가 계속 쭉쭉 뻗어서 20개월 선까지 간다. 후발주가 레벨이 다르지만 올라가는 모습은 유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렘 리서치를 비롯한 4대 장비 회사들이 지금 스타트를 끊었고 필라델피의 반도체 지수가 미국 4대 중심 중에서 가장 하드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고 규모는 상대적으로 세계에 비해 적지만 원익 IPS도 10개월 선을 돌파해서 20개월 선으로 차분히 가는 모습이 출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5천 원, 20개월 선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원익 IPS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